독서를 많이 시킨다고 시켰는데 성적이 안 나오고 독해 보면 못 풀고 수학 문장제 문제 푸는데 이해 못 하고 그러면 독서교육 잘못 시켰나? 소원 기분도 들고 왜 이러지? 도대체 뭐가 잘못됐을까? 가장 바른 교육이 가장 빠른 교육이다 안녕하세요 콩나물쌤입니다 지금 한창 겨울방학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우리 아이들 뭐 하면서 보내고 있나요? 겨울방학은 춥고 또 미세먼지도 있고 해서 아무래도 실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고 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낼 텐데 이 시간을 보람차게 잘 보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특히 겨울은 집에 있다 보니까 책을 읽기에 참 좋은 그런 날들입니다 독서 습관 드리기도 좋고요 그런데 이 독서가 참 중요하다는 사실은 다들 알고 계시고 독서 열심히 시키시는데 독서만 하면 그럼 무조건 공부 다 잘하느냐? 라고 묻는다면 100%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기는 또 어렵습니다 독서 열심히 꾸준히 하고도 성적이 그렇게 잘 나오지 않는 일명 공부 망한 아이들도 볼 수 있습니다 독서를 많이 시킨다고 시켰는데 성적이 안 나오고 독해 보면 못 풀고 수학 문장제 문제 푸는데 이해 못하고 그러면 독서 교육 잘못 시켰나? 소원 기분도 들고 왜 이러지? 도대체 뭐가 잘못됐을까? 굉장히 고민이 많으셨을 텐데요 그러면 왜 이렇게 공부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독서를 열심히 하고도 성적이 나오지 않는 걸까요? 독서를 열심히 시켰는데 아이의 공부가 그럭저럭하다 잘하는 것 같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오늘 영상 보시고 독서와 공부의 밸런스를 잘 맞춰 주셔서 결국에는 성적을 올리는데 도움이 되는 독서와 공부가 되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독서 정말 중요하죠 요즘같이 자녀 교육 정보가 많고 또 책들이 넘쳐나서 그림책이고 동화책이고 도서관에 가면 수십 권씩 계속 빌려오면서 꾸준히 읽을 수 있습니다 또 많은 부모님께서 자녀 교육 정보에 능통하셔서 책들을 많이 읽어주시거든요 그래서 학교에 들어갈 때 그리고 매년 수백 권씩 읽는 아이들과 책을 전혀 읽지 않은 아이가 경쟁이 될 수 없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독서를 많이 하는 아이가 한 발, 두 발, 열 발 앞에 앞서 가는 것은 분명하지만 또 그렇지 못한 케이스 정말 독서 많이 시켰는데 왜 이렇게 안 나올까 그런 경우 고민 많으시잖아요 왜냐하면 독서와 공부가 완전히 일치하는 똑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좀 공부를 잘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독서를 시키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물론 독서 그 자체에 정말 중요한 효과들이 있지만 그래도 결국엔 공부를 잘하게 된다니까 독서를 시키시는 거죠 그런데 독서와 공부가 벤 다이어그램처럼 겹치는 부분이 있고 겹쳐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독서를 통해서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요건들을 충분히 갖출 수는 있는데 독서만 한다고 해서 성적이 저절로 쭉쭉 올라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적을 올리는데 필요 조건이기는 한데 충분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하지만 독서를 안 하고 공부를 잘하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아이는 드물어요 없지는 않지만 드뭅니다 그래서 우리는 높은 확률을 보고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독서를 시키는 것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독서만으로 채워주지 못하는 공부에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줘야만 결론적으로 모든 것들이 다 차면서 성적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부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독서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독서로만 시간을 채우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독서만 열심히 하고 나중에 중학교 가서 이후에 공부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건 아닙니다 물론 그런 아이들도 있어요 사실은 모든 케이스가 다 있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도 있는데 초등학교 때 공부를 별로 안 해보고 나서 중학교 가서 고등학교 가서 이제 들어가서 정신 차리고 공부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독서 시간을 규칙적으로 가져가는 만큼 공부 시간을 규칙적으로 가져가는 것도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 문해력이라는 것은 공부를 하는 도구거든요 문해력을 가지고 글을 이해하고 설명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부를 하는 도구라는 거예요 그러면 독서는 이 공부를 하는 도구인 문해력을 닦는 연마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면 공부를 하는 그 도구를 연마를 했으면 이 도구를 가지고 나무를 베야 되겠죠 우리가 도끼를 열심히 갈았다고 해서 나무가 절로 베어지거나 쓰러지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나무를 쓰러트리는 거고요 이 나무를 쉽게 쓰러트리는데 언어력, 문해력이 있기 때문에 얘를 독서로 연마를 해주는 거죠 하지만 얘만 닦아가지고 나무가 저절로 넘어지지는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독서 시간을 충분히 채워주시고 플러스 알파, 그 다음 뭐 해야 되죠? 공부 시간을 가져가셔야 하는 겁니다 독서 습관 들이기가 더 쉽기 때문에 독서로 시작을 하시고 아이가 엉덩이에 힘이 붙기 시작하면서 공부 시간을 조금씩 만들어내 주셔야 하는 거죠 이 독서와 공부를 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것을 매일매일의 루틴으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날 했다가 저런 날 했다가 이런 날은 안 했다가 또 저런 날은 안 했다가 라는 식으로 하면 절대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했다가 안 했다가 하면 아이들은 당연히 오늘도 안 하고 싶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를 한다 안 한다 어쩌고 저쩌고 말하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번뇌가 생기지 않도록 공부는 매일 하는 것, 독서도 매일 하는 것이라는 규칙을 잡아주시고 이것이 변함없이 계속 지속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계속 지속되다 보면 아이가 늘상 공부하는 거니까 오늘도 별 생각 없이 그냥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독서를 꾸준히 하는 시간 만들어 주시고 플러스 공부를 꾸준히 하는 시간을 꼭 만들어 넣어 주세요 지금 우리 아이를 보세요 공부 매일 꾸준히 하고 있나요? 그런데 여기서 학원을 보내는 것을 시간을 생각을 하지 않으시고 집에서 스스로 하는 시간을 중심으로 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집에서 일정 시간 독서하고 또 집에서 일정 시간 공부를 해야 한다는 거죠 독서 플러스 학원으로만 구성을 해서는 물론 독서도 안 하는 아이, 학원도 안 다니는 아이보다는 독서도 하고 학원도 다닌다면 조금 더 낫겠죠 그런데 진정으로 상위권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독서 플러스 집에서 하는 스스로 하는 공부가 반드시 필요해요 플러스 학원이 들어갈 수도 있고 필요가 없다면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독서 플러스 학원만으로는 상위권이 될 수 없다 독서 플러스 스스로 하는 공부를 했을 때만 상위권이 될 수 있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집에서 아이가 공부하면서 공부 봐주시고 제대로 앉아서 공부하는 습관 자체를 잡아주시는 거예요 공부를 봐주신다는 것은 정답을 이걸 알려주고 이런 것보다도 바르게 앉아서 시간 동안 성실하게 풀고 다 해내고 채점하고 이 과정을 봐주셔야 되는 거예요 학원 가서 그냥 수업 듣고 왔다가 공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독서 열심히 시켰는데도 공부는 망한 아이들 두 번째 이유는 독서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된 독서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안 되니까 뭐다? 수박 겉핥기가 되더라 라는 겁니다 제가 저학년 아이들을 지도할 때 1학년, 2학년 아이들인데 해리포터 300페이지 이렇게 되는 책들을 읽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와 너 대단하다 이거 재밌니? 네 라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페이지를 펴서 물어봤더니 모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그런데 왜 그런 책을 들고 다니느냐 알고 보니까 형이 집에서 해리포터를 재밌게 읽고 이 책 재밌다 재밌다 부모님도 이렇게 두꺼운 책, 유명한 책, 우리 아들 대단하다 라고 하니까 동생이 자기도 그런 칭찬을 받고 싶어서 형이 있는 책을 읽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런데 글자는 아니까 아이가 다 읽기는 읽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야 너는 이걸 볼 수 있고 막 더 칭찬을 해 준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아이가 그 내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아이들이 독서를 많이 하는데 성적이 안 나오는 첫 번째 이유가 공부를 하지 않아서라면 두 번째가 독서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요 그냥 글자만 읽으면서 무슨 뜻인지 모르고 계속 시간만 보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책을 뗐다 라고 하니까 부모님은 칭찬을 해 주는 거고요 그래서 아이에게 적합한 책을 추천해 주시고 아이가 그 책을 제대로 읽었는지를 이해하시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한 2학년까지는 그림책 기간이라고 보는 겁니다 물론 이전에도 좀 짧은 동안 100페이지까지 읽을 수 있지만 그냥 평균적으로 2학년까지는 그림책 시기라고 보시고 3학년은 100페이지, 150페이지 이런 책들 읽는 시기라고 보시고 4학년은 이제 200페이지에서 300페이지로 가는 그런 과도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표준적인 평균적인 속도인데 이거보다 많이 느리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문제고요 이거보다 많이 빠르다라고 한다면 그냥 잘하고 있구나 막 기뻐하실 것이 아니라 정말 책을 제가 이해하고 읽느냐가 중요합니다 이해하지도 못하고 읽고 있는 경우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아이에게 책을 읽혀보시고 그 한 페이지에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을 해보라고 해보세요 그래서 그 내용을 조금 잘 요약하고 한다면 그래도 책을 좀 읽고 있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이거를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읽고 있는 독서가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오늘은 독서를 많이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공부는 망해버린 아이들의 두 가지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공부 시간이 적거나 없다 혹은 학원에서만 시간을 보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을 계속 가지지 않으면 고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 감당도 할 수도 없고요 또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제대로 좀 깊이 딱 아는 것 정확하게 아는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독서 시간과 공부 시간을 균형을 잘 맞춰 주시는 것 중요하겠고 두 번째는 깊이 있는 제대로 된 독서를 잘 하지 않는다 아이들이 글자만 보고 넘어가는 이것도 사실은 문외력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보면서 제대로 읽는 그런 도움을 주셔야 하겠습니다 제가 집필한 책 중에 우리 아이 문외력 독서법 이런 책들은 문학을 정말 깊이 읽는 방법들을 담아놨으니까요 이런 책 한번 참고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긴긴 겨울방학 독서만 하면서 아, 충분하다라고 혹시 오해하고 계신 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공부 시간 정확하게 잡아주지 않으셨다면 오늘부터라도 매일 5분, 10분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늘려가는 식으로 공부 시간 잡아주시고 아이의 독서 상태 잘 확인하셔서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 교육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우리 부모님 제가 오늘도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그런 경우에는 아이에게 책을 읽혀보시고 그 한 페이지에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을 해보라고 해보세요 그래서 그 내용을 조금 잘 요약하고 한다면 그래도 책을 좀 읽고 있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이거를 이해하지 못한다 라고 하면 읽고 있는 독서가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